오늘 아침은 이거 먹어볼 거에요 이거 예전에 그 일본 갔을 때 선물받았던건데 어 지금 한번 먹어볼게요 두개나 들어있어요 수프가 뭐 하나 들어있을 줄 알았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같이 먹는 쿠키도 들어있어요 너무 패키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하나만 먹어보고 그리고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어야겠어요 오늘 두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맛을 모르니까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먹어야겠어요 이거 수프에다가 찍어 먹으려고 이거 빵도 만들어 왔어요 빵 만드는 김에 감자도 해 왔어요 일단 이거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이렇게 물 너무 조금 넣었나보다 짜다 살짝만 더 넣어야지 물을 150ml만 넣으라고 했는데 대충 그냥 넣었더니 너무 조금 넣어졌나봐요 좀 짰어요 맛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짠데 원래 맛이 짠가 좀 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1어로 적혀있긴 한데 150ml는 정확히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이 숫자는 당연히 물의 양일 것 같은데 맛이 좀 짠 것 같아요 맛이 좀 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건가 아니 제가 물을 너무 조금 넣었나봐요 근데 수프에 어느 정도 걸쭉함을 생각해서 제가 일부러 그 정도 넣은 건데 그거랑 다른가봐요 빵이랑 먹어봐야지 빵을 원래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깊이가 깊으니까 이렇게 해서 찍어 먹어 볼게요 근데 맛이 딱 간이 있으니까 찍어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지금 쌀가루 만들러 가려고 온 입었거든요 왜냐면은 집에 묵은 쌀이 많아가지고 이거 엄마가 쌀가루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방앗간에 한번 가보려고요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오늘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좀 풀렸나봐요 하늘도 예쁘고 방앗간에 도착했어요 방앗간에 도착했어요 여긴가? 안녕하세요 쌀 결국 못 봤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물에 불려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된대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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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 가방 낼건데요 여기에 쿠션이랑 립펜슬 두개랑 그리고 립밤 하나 이렇게 넣을거에요 가방이 너무 쬐끄매서 지갑은 패딩 주머니에 넣어야 될거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좋기 otro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writing 딱 싸두세요. 그리고 마늘. 마늘도 하나 딱 해서 더물 더물. 이거 새로 나온 거래요. 맛있겠다. 소스는 얘기를 했겠지? 응. 소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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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머리만 만져가지고 근데 미얼해 뭐 왜 이렇게 추워? 머리가 따뜻하긴 따뜻해 캐나다 그 공평한 를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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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